안녕하세요 저는 무업을 하고 있는 조현우 무속인입니다. 방술이기보다는 약간의 부적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나 방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손바닥에다 임금 왕을 썼다는 건 하나의 자기의 어떤 재관되고 싶은 거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왕의 기운을 최고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막아낼 수도 있고 내가 그 자리 갈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쓴 것 같아 옛날에. 할머니들은 글동 오르고 밭일을 막 하고 이럴 때 글씨를 아는 게 없어 근데 왕자는 제일 쉽잖아요 그걸 대원 앞에 그리거나 땅에다가 그려놓으면 그 무지물묘한 백성들이 칠십 년 전만 해도 나라님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왕은 내가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고 그냥 왕에 대한 그 기운만으로도 내가 섬기고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왕자는 인근 왕자이기도 하지만 호랑이의 왕자이기도 하거든요. 제왕의 뜻도 되고 가구를 새로 넣거나 이러면 전부 다 할머니들 나사못으로 왕자를 그렸어요 단지도 뚜껑 안에다가 왕자를 그리고 탈나지 말라고 애군을 물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얕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기운 쪽으로는 거기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오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센세이션하게 바꾸고 나면 용산의 기운이 좋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 내부 쪽으로도 굉장히 갖추어진 게 없어서 많이 힘들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 맞는 가구가 있었는데 다 버리고 새로운 집에 와서 적응을 하려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청와대가 더 좋다 용산이 더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용산을 원하고 계시는 곳에 용산은 자기와 맞으니까 그분이 맞다 하면 정사를 잘 보실 것이고 정모를 잘 보시는데 기운이 돋아난다면 용산이 나쁘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호랑이는 자기 영역이 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의 루틴이 있고 좀 외롭고 고독해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 근데 청기가 있고 지기 땅에서 흐르는 기운이 있고 사방에서 흐르는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을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옷을 벗는다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호랑이가 있어야 될 곳 그 청기가 흐르는 곳 그 지기에서 오랫동안 기운을 받았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이번 값진 년은 용의 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의 기운이라고 느끼거든요 용신의 기운이고 그래서 변사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사 분기로 따져서 봤을 때 원래 옛날부터 용의 자손이 물가에 나면 미꾸라지인 줄 알고 다 놓는데 이게 점점점 사이즈가 커져서 꼬리를 치면 뚝이 무너진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사의 바람이 굉장히 많고. 나라에서 변칙적인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변칙적인 일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변칙적인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물이 굽이 쳐 흐르기 때문에 이 삼사 분기를 쪼개서 볼 때마다 삼 개월에 한 번씩 큰 일이 터지고 올해 또 이런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일들이. 좀 일어나서 이슈 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슈퍼보드처럼 뭔가를 눌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운에 윈더 서핑 타듯이 물길을 잘 타서 성공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기운에 좀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변화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동이나 변동. 새로운 모든 바람들이 들어와서 자기하고 맞았을 때는 이 변사 바람에 조정을 잘 해서 이 기운을 잘 타고 가야 올 한해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구분을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뭐 합당을 한다 합병을 한다 뭐 당을 이렇게 만든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 뭐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두 개밖에 없었는데 다당성이 생긴다는 것도 하나의. 변사고 그 다당성 중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슈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인물들이 자리에 앉게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정책이나 행동들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변덕 변사 그다음에 휘몰아치는 거 그다음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하되 조금 그 변화 바람에 윈더 서핑을 잘 타야. 올 한 해 구 군에 좀 이바지하면서 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무교가 발달이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오육십 년밖에 안 됐는데 원래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 샤먼이고 강신문들은 거의 샤먼 줄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나도 모르는 주문을 외우고 뭐 그 나무에 가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왜 이런 게 있을까. 조금씩 조금씩 동네에서 숨어서 하던 것들이 핍박을 받고 개화가 되면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현대화 되면서부터 더 살아가기가 힘들게 됐잖아요. 강신무들의 샤먼은 변함이 없는데 세습무들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발전이 되고 근대화가 되니까 옛날에는 봉사가 십만 원 받고 뭐라 뭐라 빌었던 걸 개화가 되면서 수입원이 좋아졌잖아요 삼십만 원을 받으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잖아. 하나가 창출이 되고 또 창출이 되고 창출이 되고 물론 춤과 노래도 악기도 다 무교에서 출발을 했지만 앉아서 조금씩 하던 소리를 그걸 서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김금화 씨가 이제 내려오면서부터 마을 대동굿을 조금씩 조금씩 축소화해서 그게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그 콘텐츠가 내림을 내림을 타고 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황해도 굿이다 철무리 굿이다 뭐 동양 별신 굿이다 그게 동네 굿이었지 개인 굿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축소화해서 세습무들이 개인 굿으로 지금 사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춤과 노래를 하면서 향연을 하면서 얼레고 달레고 빌어주고 덕담해 주는 것에 사람들이 내 마음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태어났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하나의 콘텐츠가 돼 버려서 삼 사 년 전부터 이 콘텐츠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 유입이 되어서 무당 사이에서. 흐르는 말이 있어요 신은 뭐 제자한테 와서 신이 뭐 불리자고 했다면 제주는 배워서 해라. 라는 말이 구 땅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제주를 배우러 해야 되는지. 학원마다 전화번호가 다 있고 화장실 마다 무슨 굿 무슨 굿 무슨 굿 가르치고 삼 개월에 얼마 강습 얼마. 무복 입는 거 상 차리는 거 이런 게 쫙. 매뉴얼처럼 있어요 그건 너무 기가 찬 거야.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매뉴얼들을 할 수 있는지. 다년간의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많은 실습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라고 해서 내가 내 신령님 이런 분이구나 해서 내가 하는 것과. 찍어내는 거죠. 공장처럼 그러면서 그 콘텐츠가 지금 현재. 많이 성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유튜브를 처음 출연한 것도 저고.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유튜브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제가 했었고. 그거를 몇 년 동안 하고 그다음 독립영화 출연도 하고 독립영화를 무교로 내가 무속 자문도 했지만 직접 출연도 하고 메가폰도 잡아보고 이 시기가 오다가 너무너무. 바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엑소시스트라는 그 티비엔에서 개국 방송을 할 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한 삼 년 정도 출연을 하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티비엔에서는 이제 그거 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이제 너무 많이 커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전향을 무당들이 많이 하게 되면서. 지금 그게 이제 좀 더 강하고 센세이션하고 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뤄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자기의 신의 감 무감이 거기에 꽂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운 게 무당은 연예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콘텐츠들은 거의 무당이 연예인이고 연예인들을 불러서 점을 보고. 연예인들을 뭐 보고 알아맞추고 하는 그게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에 좀 많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싱크스를 내려받을 때도. 누가 왔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올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의 강신무들의 제자를 낼 때. 뭐 동작이가 제일 먼저 와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거기 보면은. 세상에 오만 신들은 다 와요. 그래서 잘 불려주고 어떻게 하고 유명하게 하고 돈 많이 벌어준다 이렇게 하거든. 신은 명이 없어서 명 살리자고 오는 것이고 나는 살고자 그 신한테 굴복하는 것이지. 그게 돈 잘 보고 잘 불리고는 차원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콘텐츠나 영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신 꽃에 좀 안 속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은 없고 그렇게 내리진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거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 다 무당을 합니다. 이게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브이제이처럼 제가 하는 말이 옛날처럼. 순차대로 진짜 신을 받는 경우가 잘 없고. 쉽게 말해서 신의 시집을 살고 신의 테스트를 받고 신의 감흥을 받고 또 증명을 하고 화답을 받고 정확하게 내가 신 들렸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신 들린 걸 인정을 받아서 너는 차려야 되겠다 해서. 나를 잡고 삼산을 돌고 대여섯 분들의 선생님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무당 브이제이입니다. 성형해야죠 말 잘 쳐대야죠 그다음에 자료 있으면. 어차피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걸 내가 얼마나 맛있게 재밌게 센스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재 집 이동 연애 운. 어떻니 저떤니 무당이 무당 까기 바쁘고. 그래서 무당은 연예인이 아닌데 그들은 연예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벌어야 되는 줄을. 젊은 아이들이 그거를 콘텐츠를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의뢰를 하거나 구술했을 때 폐가 망신을 하고 오는 경우가 참 있어서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무당이죠 요즘 콘텐츠에 나오는 무당들은 다 섬무당이고. 신 내림의 형태는 비슷하게 했으나 나훈하고 너훈하고 틀리잖아요. 어쨌든 너무나는 그 자기 노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무교의 한 형태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내림을 받았고. 점을 보는 것도 영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세습이 무섭다는 거예요. 말띠 서른세 살이 오면 이렇게 봐. 그리고 집안에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래.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어머님과 신딸의 관계에서 거의 다 내려받는다고 봐요 그 자료를. 취합해서 받는다라고 보면 돼. 받아서 말로 얘기를 했는데 의식은 재주 있는 선생님들이 하고. 되면은 내 힘이고 안 되면은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너의 덕이 부족해서 그래 많이 닦아라고 하니까. 내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거 최소 십 년은. 한우물을 파고 십 년 정도 했었던 분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의뢰를 받은 바 아니면 내가 이런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겪었구나 한데. 이제 거의 뭐 심받고 백일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무당입니다 콘텐츠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콘텐츠의 힘으로 인해서 손님을 보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없고 이 제이 무당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강신무 중에서는 전자와 후자가 딱 두 개 있어요. 자기를 때려 눕혀가지고 몸을 아프게 해서 물도 한 모금 못 먹게 해서 굴복을 시키느냐 아니면 제자는 괜찮은데 주변을 다 파괴를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였거든요 저는 아프지도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무병을 앓거나 신병을 알아야만 신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 같은 케이스는 제 주변에 엄마나 아버지나 형제나 주변 사람들은 다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내가 그걸 뒤바라지를 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지. 내가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안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강신무들은 지가 신이 들리는지를 몰라요. 세신무들은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서 자기가 뭐 신을 받기 위해서 짝두에 섰는데 아니면 뭐를 무감을 섰는데 어쩌고 저도. 저는 제가 신 들리는 줄도 몰랐다니깐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정상인데 자꾸 형제도 이상하다고 앞집에 형님도 이상하다고 친구도 이상하다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상한가 근데 뭔가 기운이 있다는 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게 훅 들어온 줄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동네에서 얘가 좀 이상하다 해서 인제 노인네들을 데리고 오고 무당도 데리고 와서 얘를 좀 보세요. 얘가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얘가 신 들린 거다. 이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서 딸 세 명이 있는데 왜 선생님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내가 신을 받아야 돼요라고 얘기해.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사 형제 중에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왜 내가 무교냐 사주 원궁에 나와 있고 아버지 씨 빌리고 엄마 배 빌려서 태어난 났지만 그 가문의 성시불의로 태어났지만 내가 태어날 운명일 때 이미 점주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롭지 않게 형제는 만들어 놓고 핏줄과 뼛줄 디엔에이는 같이 받았으나 이들과 같이 갈 수 없는 하나의 그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더 빠를 거 같아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한 기운을 제일 많이 느껴요. 신에서 주시는 영역이 이 사람한테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그런 경우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라인이라고 그러죠. 피디님이 강 씨 같으면 아버지 성시에서 얼마를 몇 퍼센트를 가져왔고 엄마의 성시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왔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무슨 띠고 몇 살이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났는 이 사주 원궁에 팔꽤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기운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은 아버지의 영체에서 얼마를 가져왔고 엄마의 영체에서 얼마를 가져왔고 아버지의 조상에서는 얼마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외가에서는 얼마를 가져왔고 이 사람의 직성은 어떻고 성격이 그런 부분을 내가 제일 먼저 액면가를 본다 하면 실에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살들과 이런 안이 좋은 것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천성 현재 직업 아니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본다고 보면 됩니다. 가능은 한데 거의 오십 퍼센트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봉사 같으면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같으면 뭐 더듬어서 보건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의뢰자의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가 나오지만 저는 봉사관에 눈이 떠 있잖아요.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전화 상담은 우리가 설거지할 때 그냥 설거지할 때가 깨끗합니까 고무장갑 끼고 할 때가 깨끗합니까. 둔하잖아요. 그만큼 영체가 둔해진다는 거지. 그 기운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좋아서 지금도 현재로는 전화 점사는 안 보고 대면 상담만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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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